박미경의 대표곡, 2부의 경고, 음악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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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표 진행합니다. 1번, 2번, 3번 중에 박미경 씨는 몇 번 방해 있을까요? 3주의 시간을 드립니다. 셋, 둘, 하나. 자, 이제 세 분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4주의 시간을 들어왔습니다. 5주의 시간. 1부의 경고, 3주의 시간. 5주의 시간을 전해 드리기합니다. 2부의 경고, 3부의 경고, 3부의 경고, 4부의 경고. 5주의 시간을 전해 드립니다. 3부의 경고. 4부의 경고. 사랑하니까 언제나 당당한 너의 목숨에 난 항상 매력을 느꼈던 거야 누구나 한 번에 실수하지만 두 번은 한 번에 내가 못 견딜다니까 너에게만 임돈 능력 죽기로 가라 죽이려고 오잖아 나에게는 더 이상 순한 거는 없잖아 그냥 떠나버릴 거야 너에게만 임돈 능력처럼 그런 가족이라도 얌면 나에게는 더 이상 순한 거는 없잖아 난 그냥 떠나버릴 거야 그냥 떠나버릴 거야 강민경 씨는 2번에 있었습니다. 자, 가운데로 좀 모실게요. 강민경 씨는 2번에 있었습니다.